여유 있는 분들이니까 말도 잘 통하고요. 잘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아, 나는 챙겨주는 걸 바라지도 않고 좀 상관만 안 해주면 좋던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랖이 넓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좀 자기 딴에는 좀 친하게 지내보겠다고 신경 써주는 건데. 세상식으로 하는데. 근데 거긴 가보니까 그분들은 나이가 저희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으로 치면 우리 동네 형들이죠, 이제. 동네 형들인데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어, 여기 분위기 좋네? 이러면서 막 묻어가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피해만 안 가면 네, 네. 수술하던 랩집에 뒀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이렇게 한 번씩 쭉 와요. 음. 이러고 강하게. 오장 확 들리죠. 그쵸. 뭔데 이러면서 막. 으흑.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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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